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서 밧대를 다 써야겠다 수술 아 보자 4 4 5 5 5 아 물 많이 찼다 썩 좋은 편은 아니네 다음 시간도 강아지 랩이 좀 있는거 같은데 교차 파트도 허리 엘라부터 쳐야겠다 네타를 해야겠다. 수심이 좀 나옵니다. 제가 메탈로 해서 한 번 해보겠습니다. 시끄러움 때의 메탈로. 노메탈로. 황강색 아주 좋습니다. 바닥에 가라앉는 거가 많으니까. 바닥에 가라앉는 거야. 보 안의 떡같이 안의 떡같이 안의 떡같이 안 들어갔나 봐 안의 떡이 맞다 자 그렇습니다 아 있네 있네 오야 장난이 오 와 깜짝 놀랐습니다 바이트가 오 이거 큰데 뭐야 사이즈가 커 꽉꽉이다 중층에서 딱 받아먹었습니다 좋습니다 으 꽉꽉이 야 사이즈 좋아 사이즈가 좋아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아 들고 한번 찍어야겠다 자 오랜만인데 줄전갱입니다. 사이즈가 괜찮네. 지금 시즌에 초반인데도 훌륭한 사이즈가 나요. 얼굴 타겠다.